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코너를 이제 벌써 몇 달이에요. 3월부터 했으니까 6개월 이상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해를 기저, 과학전문기자니까 많이 하겠죠? 그렇죠. 이제 직업이 사실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특히나 과학 쪽은 이런 연구가 왜 이루어졌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계속 수시로 질문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뭐 왜?라고 묻는 거는 직업병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자꾸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왜?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좀 따지는 경우도 있고 남편분 방정 듣고 계시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몇 주 전부터 가을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덧 늦가을이라고 해도 좀 어울릴 만큼 주변에 완전 단풍이 완연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핑크뮬리도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핑크뮬리는 못 봤어요. 그냥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스태프들하고 여기 가까이 행주산성 가가지고 나름 가을 나들이라고 콧바람 좀 쐬고 했는데 가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네. 정말 시간이 빨라요. 이제는 늦가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단풍 구경하러 등산 가신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고 우리 조윤지 아나운서처럼 가까운 곳에 나들이 가신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특히나 등산복 다들 잘 챙겨 입고 산행 다니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울긋불긋 완전히 가로수도 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맞아요. 해마다 어쩜 이렇게 같은 시기에 귀신처럼 딱 알아맞추고 나뭇잎이 옷을 갈아입는지 새삼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뭐 나뭇잎이 정말 가을이 딱 됐을 때 이렇게 갑자기 막 색소를 만들어내서 색깔을 바꾸는 거냐.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나뭇잎에는 녹색을 띠는 염록소 외에도 주황색을 띠는 카로틴, 노란색의 크산토필 이런 색소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조량이 풍부해서 광합성이 활발한 이런 계절에는 염록소가 꾸준히 생성되기 때문에 다른 색소들이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겁니다. 아, 붙여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이 되면 이제 나무가 월동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식물 월동 준비의 핵심은 영양분과 수분이 나뭇잎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월동 준비가 시작되면 나뭇잎은 잎 자루랑 가지 사이에 세포층을 하나 만들어요. 이런 거를 떨켜라고 하는데요. 네. 뭔가 약간 줄임말 같네요. 이 떨켜가 양분과 수분이 잎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또 하나의 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부터 입안으로 입안에 있는 염록소가 수분과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파괴되기 시작하는데요. 염록소가 파괴되면서 녹색에 가려져 있던 다른 색소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염록소 외에 다른 색소도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됩니다만 염록소보다는 천천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알록달록 색깔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또 이때 일부 나무의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합성을 해서 붉은색을 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알록달록 단풍 모습을 보이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낙엽 떨어졌을 때는 또 거의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원리지 않을까. 머리색을 띄는데 가을에는 낮의 길이가 좀 짧아지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햇볕도 덜 받고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염록소 대신에 이 색소들이 좀 나타나는 게 단풍이 물드는 그런 원리인데 그러면요. 은행나무는 노란색이고 단풍나무는 빨간색이고 그리고 갈색인 그런 나무들도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들이 가진 색소가 좀 다르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무마다 색소 함량도 다 다르고요. 또 어떤 나무는 붉은색을 만든 안토시아닌을 합성을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무별로 고유의 색이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올해의 단풍 기사들을 보면서 특히 올해 단풍이 예쁘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선 조건들이 있어요. 단풍 색이 예쁘게 물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일교차가 커야 하고요. 청명한 날씨가 이어졌을 때 고온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단풍을 물들이는 색소가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일교차가 큰 폭으로 좀 벌어지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된 셈입니다. 구체적인 조건들을 좀 따져보면 우선 기온이 영하로도 내려가면 안 돼요.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또 햇빛은 좋아야 합니다. 또 너무 건조한 날씨가 되면 단풍이 들기 전에 잎이 타게 돼서 맑은 단풍을 보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또 알맞은 습도도 유지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풍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온도, 햇빛, 수분 이런 것들을 꼽는데요. 이 때문에 이맘때 어떤 평균 기온과 일조시간 그리고 감음 여부 등에 따라서 단풍의 품질, 단풍이 드는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는 일교차가 크면 단풍이 곱게 물든다 이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더 온도가 더 떨어지면 오히려 영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여야지만 습도가 유지되어 또 예쁘게 물든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그 조건들이 좀 까다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예쁜 단풍을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운이 좋게 일교차가 좀 크게 나는 바람에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진 않는데 네. 이게 나무가 사실은 이런 걸 좀 알아채야 되는 건 거잖아요. 기온이 이렇게 벌어진다. 뭐 이렇게 좀 기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알아채야 되는 건데 나무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하나요? 네. 사람도 밤이 되면 졸리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듯이 나무 안에도 생체 시계, 나무에도 생체 시계가 존재하는데요. 나무 역시 어떤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기온, 커지는 일교차 이런 것들을 신호물질인 호르몬을 통해서 감지하게 됩니다. 나무한테도 또 이런 호르몬이 있다고 하니까 식물을 하면 뭔가 동물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어 보였는데 오늘따라 더 뭔가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단풍이나 무슨 벚꽃 개화식이 이런 거 예보를 할 때 설악산 첫 단풍이 관측됐다. 혹은 이번 주말에 어느 지역 단풍이 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잖아요. 이 예보는 어디가 기준인가요? 네. 우선은 나무 한 그루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잎의 한 10% 정도가 물들면 단풍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기준이 되는 나무가 벚꽃과 마찬가지로 있고요. 유명 산지를 대상으로 기상청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첫 단풍이 정상에서부터 한 20% 정도 물들었을 때 단풍이 시작됐다라고 예고합니다. 보통 첫 단풍이 관측이 된 이후 한 2주 정도 후면 절정에 다다랐다라고 보는데요. 현재는 설악산은 물론이고 전국의 단풍이 절정은 좀 지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통 산지를 기준으로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한 10일 내외 정도 도시숲의 경우에는 11월 초순 내외로 절정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도시숲 우리랑 가까운 곳들은 11월 초순이면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그다음 주 이렇게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멀리 가시면 오히려 단풍이 이미 끝났을 수 있으니 도심 곳곳에서 단풍 서둘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풍은 보기에 정말 알록달록 예쁘잖아요. 그런데 은행나무 하면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보기에는 예쁘지만 근처에 가면 은행 열매 때문에 아주 코를 찌푸리게 돼요. 저희 집 앞에도 은행나무가 이렇게 쭉 가로수로 있는데 저기 지나가면서 그 은행 열매 피하느라고 얼마나 요즘에 좀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그 밟고 차에라도 탔다 하면 좋죠.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행나무가 어쩌다 가로수가 됐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가로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 은행나무인데요. 플라타너스 같은 기존 가로수도 있기는 한데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씨앗털 때문에 재채기를 유발해서 알레르기 주범이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좀 가로수에서 밀려나게 됐는데요.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한 게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가로수가 지녀야 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우선은 생장력이 강하고요. 방충해도 적고 또 대기후염을 좀 정화하는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사실 이 열매의 그 냄새만 빼놓고 생각하면 가을에는 또 이렇게 또랗게 잎이 물들어서 미관도 좋지 않아요. 이제 이 악취만 좀 해결을 하면 좀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이 은행에서 나는 악취는 은행 열매에 있는 껍질의 특정한 성분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분은 적으로부터 이 종자를 열매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악취 때문에 주변 해충을 쫓아서 종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냄새가 싫긴 하지만 은행나무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씨앗이 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은행 열매 주우려고 할 때 그 냄새를 붙여서 못 주먹을 가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방어 기술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하고 여기에 또 생명의 신비가 숨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열매 때문에 요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서울시에서 뭐 각종 대책들을 내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냈는데요. 바로 수나무만 골라서 심는 방법입니다. 은행나무 열매는 모두 암나무에서 열리는데요. DNA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은행나무의 암수를 묘목 단계에서 구별해서 수나무만을 골라서 심는 그런 방법이죠. 지금까지는 은행나무가 한 15년 이상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뒤에야 암수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DNA 기술은 손톱 크기의 은행나무 잎만 있으면 이 수나무 특유의 DNA를 확인해서 1년생 묘목에서도 성별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수나무만을 가로수로 심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이것도 열매 맺기 전까지는 몰랐던 걸 이제는 1년생 묘목으로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은행 열매 냄새는 식긴 해도 구워먹으면 참 맛있다. 이런 문자들도 청취자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는데 DNA로 또 수나무만 골라서 심을 수 있다고 하니까 신기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코너 시작하면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가을 그리고 2019년 또 남은 기간 동안 우리들의 왜?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하면서 그 궁금증들을 많이 많이 또 이혜리 기자가 해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 가을 방학입니다. 가을 방학. 안에서 감사합니다.